이데일리 W 페스타가 오늘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포럼으로 시작한 더블리 페스타는 지식 컨퍼런스로 확장해 13회를 맞습니다. 올해 주제는 나다움 아름다움으로 나다운 생각과 삶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돼야 나다움을 지킬 수 있다며, 가장 나다울 때 세상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페스타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나라는 소리, 나를 이기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강연 및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Vlog에 대해 참여해주세요. 자막 제공ę